자 이제는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해주신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은 그거예요 모니터에서 본대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매칭을 시켜요? 매칭을 완벽하게 시킬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칼라 CMS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매칭이 안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건 모니터의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편적인 모니터의 구조예요 보통 우리가 TFT LCD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법이고요 LED 모니터라든지 IPS라든지 VA라든지 이런 패널들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애가 보기엔 모니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색깔을 재현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확대한 이미지예요 모니터를 확대한 이미지고요 이건 모니터 패널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맨 뒤에서 흰색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나와요 그냥 빛만 나와요 얘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그냥 일정한 밝기로 빛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TFT LCD라고 하는 저 파트에서 뭘 하냐 그 빛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액정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빛을 몇 프로만 투과시킬 거냐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음영은 보여요 밝은 데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그거 가지고는 색깔 재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RGB 색깔 필터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RGB 이런 색깔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지만 멀리서 충분히 작은 픽셀이 되도록 떨어져서 보면 얘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바로 저기 달려있는 필터가 색깔을 조합해서 예를 들면 빨간색을 100% 보내고 나머지를 꺼버리면 빨간색이 표시되는 거고요 파란색이 100%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를 다 꺼버리면 파란색이 나오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색 재현 방법은 빛을 이용해서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에요 모니터는 100% 빛을 이용해서 색을 재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필터 있죠 저 색깔 필터가 색이 바래요 우리 옷도 오래 입으면 색깔이 바라죠 햇빛에 좀 오래 나가 있으면 빨간색이 다홍색으로 바뀌는 거 본 적 있어요 빨간색 튀었는데 붉은 악마 튀었는데 나가서 햇빛에서 막 응원했더니 어깨 부분 여기만 다홍색으로 바뀌어요 왜?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이 손상되는 거예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를 쓰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놔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서 레드가 제일 먼저 손상이 가요 그러면 색깔이 프로딩딩하게 쉬프트가 일어나요 모니터에서 그래서 쓰면 쓸수록 점점점 모니터가 프로딩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이 모니터를 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해서 보내면 원고 색깔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니터의 색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 햇빛은 잘 차단했어 UV는 잘 차단했어 그런데 온도와 습도가 높죠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키게 되면 열이 나고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걔는 파란색과 녹색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모니터가 불그스름해지거나 또 모니터 중에는 노랗게 바뀌는 모니터들 있죠 그 노랗게 바뀌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매체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판이에요 비닐판인데 얘네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황변이 오는 거예요 노랗게 투명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모니터의 색깔이 쉬프트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나는 모니터에서 정확한 색깔을 보고 아무리 작업을 해도 실제 데이터는 정확한 색깔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정확한 색깔을 갖도록 세팅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사람 눈으로는 정확하게 색깔을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모니터가 일정한 색깔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모니터들이 비싼 모니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써야만 나는 모니터만 믿고 계속 작업을 해도 결과물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모니터잖아요 모니터는 최종 결과물이면 좋겠는데 모니터가 최종 결과물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디지털에서는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옵셋 인쇄예요 옵셋 인쇄는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진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옵셋 인쇄는 기본적으로 부스가 많아야지 생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천장, 이천장은 뽑아야 그래도 뭐 좀 제대로 뽑히나 보다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요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옵셋 인쇄도 이제 잉크젯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잉크젯 옵셋이라는 것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한 10장만 뽑아주세요 뽑을 수 있는 옵셋 인쇄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옵셋 인쇄기의 방법은 이래요 세 개나 네 개의 판형을 만들고요 그 판형에 잉크를 뿌려서 찍어내는 거예요 평판 인쇄 방식인데 이렇게 찍어내는 판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는 잉크가 잉크가 점성이 강해요 끈적끈적해요 아마 인쇄서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로 이렇게 뜨면 그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잉크를 써요 왜냐하면 저 얇은 평판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반발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 아연판에 골고루 묶게 하기 위해서 점성이 강한 잉크를 써요 점성이 강한 잉크의 특징은 뭐냐면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다 겹쳐놓으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잉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망판 인쇄라고 해서 점이 떨어지는 위치를 조금씩 틀어요 색깔마다 방향을 틀어서 색깔이 잘 재현되도록 만들어요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옵셋 인쇄에서 재현할 수 있는 색깔의 폭은 아까 빛으로 재현하는 모니터에 비해서 형격히 좁아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인쇄 옵셋 인쇄에서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 색깔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 색깔은 분명히 작아요 그런데 이 전체 색깔 중에서 얘도 재현할 수 있는 색깔만 작업한다고 하면 똑같이 뽑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색을 재현할 수 있는 범위는 전반적으로 옵셋 인쇄기는 좁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궁금한 거 올린 것 중에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RGB로 작업한 거를 CMYK로 바꿨더니 너무 탁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RGB는 빛으로 색을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선명도도 높고 채도도 높고 밝기도 높아요 그런데 CMYK는 잉크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형광빛이나 이런 것들은 별색 잉크를 쓰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CMYK를 모니터 상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모드를 키는 그 순간 모니터가 갑자기 칙칙해 보여요 갑자기 왜? 그게 결과적으로 뽑을 거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 공간이 더 넓으니까 가능한 거죠 반대로는 불가능해요 CMYK 옵셋 인색에서는 죽었다 깨놔도 모니터를 재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니터는 이 프린트를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넓어요 그럼 또 다른 프린팅 방법이 뭐가 있냐 바로 오늘 보신 잉크젯 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잉크젯은 기술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완성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컨트롤 기술이 좋아져요 컨트롤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건데 잉크젯에 사용하는 잉크는 점성이 거의 없어요 수성 잉크가 베이스고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잉크 카드리지를 하나 깨가지고 안에 잉크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걸 만년필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잉크가 질질 흘러내려요 만년필은 두 개의 판 사이에 점성으로 잉크를 잡고 있으면서 종이를 긁어내면 거기서 모세혈관하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잉크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점성이 없기 때문에 펜촉에다 이렇게 잉크를 묻히면 잉크가 질질 흘러내려요 그 정도로 점성이 없어요 왜? 잉크젯은 노즐을 통과해야 되는데 노즐이 막혀요 점성이 있으면 그래서 잉크를 아주 묽은 잉크로 써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종이에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종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잉크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 잉크 색깔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옵셋에서 쓰는 종이는 웬만한 종이에다 놓고 잉크를 얹어버리면 종이 위에 잉크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래서 적은 잉크를 써도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잉크젯을 똑같은 종이에다 뿌리면 뿌올 정도로 흐려져요 그래서 잉크젯 전용지를 써야 돼요 잉크젯 전용지는 어떻게 돼 있냐 표면에 코팅이 돼 있어서 그 잉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당겨요 쉽게 얘기하면 실리카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리카겔의 표면에 붙어서 습기를 걔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종이를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얻는 베네핏이 있죠 색깔이 잘 섞여요 어떤 색깔이든지 잘 배합하면 그 색깔이 섞여서 보이기 때문에 색 재연성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잉크젯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포토용 잉크 잉크젯 프린터 이렇게 리스트 보시면요 그냥 프린터들이 있고 포토라고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포토라고 붙어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잉크 색깔이 좀 더 있어요 CMYK만 집어넣으면 색 재연이 물론 옵셋인 색이보단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라이트 마젠타, 라이트 사이안 그 다음에 또 뭐 넣죠? 라이트 블랙,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이트 블랙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애들은 비비드 마젠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냐면 생각보다 발색이 좋아서 RGB 모니터로 보는 거와 유사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종류의 프린터들을 우리 흔히 인쇄 쪽에서는 RGB 프린터라고 불러요 쟨는 CMYK가 아니야 RGB 데이터도 잘 표현해 그래서 RGB 프린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뽑아보신 그 결과물들은 물론 이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옵셋 인쇄에 비해서는 색깔 재연성이나 이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몇 장이나 뽑으시는데요 그거는 출력하는 장수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프린터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저희 와이프예요 저희 와이프는 애들용 교재나 이런 것들 뽑거든요 A3 프린터를 하나 사줬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포토프린터 갖고 있는 걸 썼는데 잉크가 카드리즈를 하루 저녁에 3통씩 써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서 무한 리필을 걸어줬는데 무한 리필 200mm짜리를 걸어놔도 한 달 반, 두 달이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린터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세트가 들어가면 이미지마다 편차가 되게 큰데 지금 보시는 이 정도 하이퀄러티의 프린트물을 뽑는 거 100장 정도를 뽑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한 번 넣었을 때 100장이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100장까지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컬러만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카드리즈 한 세트가 한 40만 원 정도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컬러가 19개 들어가요 벌크 잉크를 쓰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벌크 잉크를 썼을 때는 색깔에 대한 보전 개런티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프린터를 사용 목적에 맞춰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일반 문서용은 레이저 프린터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를 쓰는 게 경제적이고 훨씬 여유로워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하는데 지금 뽑으신 이 종이들 있죠 이거 그냥 허접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한 150년 이상 보존될 거예요 그게 저 프린터의 목표예요 실제로 저 프린터로 뽑은 원고는 200년 이상 간다는 게 개런티가 돼요 왜 그게 개런티 돼야 되냐면 뮤지엄이나 이런 데서 소장하기 위해서 작품의 내구 연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술관은 작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관람을 해서 관람객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작품을 제출할 때 보전성이 없는 작품은 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목표는 보전성이 긴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쟤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이너고 중간에 프루프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는 좀 더 저렴한 형태 벌크 잉크를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들도 충분히 많아요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지비가 레이저보다 훨씬 싸요 대신 색깔 컨트롤 하는 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세팅하는 데 좀 번거롭긴 하지만 처음에 세팅만 한번 잘 해놓으면 그 다음번부터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대신에 거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원고를 최종 결과물로 안 쓴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잉크젯으로 쓰기 때문에 옵셋 인쇄, 다시 말해서 인쇄소에서 뽑는 것보다는 색채연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옵셋 인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는 꽤 훌륭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약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프로파일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걸 변형했을 때 어떻게 색깔이 달라지는지 얘가 옵셋 인쇄기를 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기준점은 잉크가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앱손에서도 저게 나오죠 벌크 잉크 달려있는 프린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다른 종류의 프린트 방법이에요 염료 승화라고 불러요 요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여권 사진, 스티커 사진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얇은 비닐에 염료가 발라져 있고요 걔를 가열하면 기체 상태로 돼서 종이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색깔을 재현하는 방법을 써요 얘를 쓰기 위해선 전용 종이가 있어야 돼요 잘 스며들 수 있는 전용 종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카드리지를 이용해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로 섞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기체 상태다 보니까 색깔이 잘 섞여요 되게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색깔이 잘 섞여서 포토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진, 자연스러운 연속 계좌로 갖는 대신에 단점은 큰 사이즈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카트리지에 사용하는 비닐이 워낙 얇아서 조금만 사이즈가 커지면 접히거나 구겨져서 이미지에 이상한 데미지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카드리지를 쓰는데 이게 비닐이에요 얇은 비닐이고 투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밑에 종이가 요런 형태로 쓰는 카드리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대략 A4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일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프린터로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프루프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옛날에 옵셋인 색이나 이런 것들 색깔을 잘 재현해서 중간 단계 교정용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전무해요 요런 펜시라든지 혹은 취미나 요렇게 스티커 사진 혹은 뭐 이렇게 폴라로이드인데 디지털 폴라로이드 요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색 구현력 자체는 염려승화식이랑 잉크젯이랑 비비드 마젠타 밖에 없을까요? 그냥 빠져봐야겠습니다 잉크젯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잉크젯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비비드 마젠타라든지 특별한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색이나 이런 형광빛 재현성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염려승화를 왜 쓰냐 하면 염려승화에 쓰는 요 색깔들이랑 요런 형태가 예전에 썼던 은염의 컬러 있죠 C프린트라 그래요 크로마제릭 프린트라 그래서 옛날에 화학약품 처리해서 만드는 사진 그 사진하고 저 염려하고 색깔이 동일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재현하는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아주 적절한 매체죠 그래서 사진용으로만 많이 써요 지금은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아요 가끔은 레이저 프린터로 보기도 하죠 레이저 프린터를 가지고 제일 흔한 소재니까 사무실에 가면 디지털 복합기라고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A3까지 나오니까 A3 원고 뽑아서 보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기본적인 원리는 옵셋 인색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저 드럼이 좀 특이해서 레이저로 딱 쏘면 그 부분이 전화가 대전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래 그 다음에 반대 전화가 대전돼 있는 고체로 돼 있는 가루 토너 가루를 뿌리면 거기에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 토너 가루를 열을 가해서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에요 종이에 다시 말해서 고체 잉크라는 거예요 고체 잉크는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하죠 그래서 얘는 더 심해요 심지어 블랙 위에다가 옐로우를 갖다 놔도 옐로우로 보여요 그 정도로 불투명한 매질을 써요 그래서 색깔이 잘 섞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체를 가열한다고 그랬죠 종이가 두꺼우면 제대로 프린트가 안 돼요 녹아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린트 옵션에서 두꺼운 용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걸 쓰면 시간이 더 걸려요 가열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글자랑 이미지랑 종이랑 분리돼요 이렇게 핀색 같은 걸로 분리하거나 칼로 이렇게 긁어내면 위에 가만 턱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고르게 열이 받지 않으면 이미지에 고른 품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부분 부분 줄이 간다거나 음영이 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색깔을 재현하는 용도로는 적절하진 않아요 이 기술을 좀 더 확대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게 인디고예요 인디고의 기술은 이 기술과 옵셋 인쇄의 중간 기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량의 인쇄물을 생산하기 용이하고 두 번째는 옵셋과 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 기계가 좀 비싸죠 보통 인디고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은 저렴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적은 양의 프린트물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색재현성은 물론 훌륭하진 않지만 옵셋 인쇄 정도의 퀄러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만 컨트롤 하면 상당히 좋은 매체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